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정원 3탄 영상에 올려볼게요 에오니움 속도 몇 가지 되고요 보통 아이들 6, 7천원으로 맞춰놓으셨다고 하네요 왕창 세일된 아이들도 있고요 예쁜 아이들 많아요 여기도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만원 이상 무료배송 선물이 있습니다 5만원 이상 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체리로즈 체리로즈 이거 하나씩 드린다고 합니다 화이트웰 4만원짜리 있네요 화이트웰 화이트웰 4만원짜리 이것도 이제 새로 들어온 라인에 뿌리가 없는 것 같아요 뿌리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흔들리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꼭 밝히질 못해서 아직요 괜찮아요 이런 거는 뭐 진짜 꽂아 놓으면 불이 금방 내려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화이트웰 4만원짜리고요 핑크드림이 이제 드림 4만원이에요 핑크드림 자 이거 아직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죠 금방 수입이 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렇게 이런 거는 화엽 좀 지고 예쁘게 키우면요 멋있을 것 같아요 목대 자 이것도 뿌리 그렇게 잘 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자 4만원짜리 자 이런 거는 25cm 우유로 면적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미드 썸머 나이트 4만원이네 이거는 조금 사이즈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도 은근히 예뻐요 해보세요 안해버려요 아 진짜 너무 귀여워 그 입장이 좀 두껍고 네 굉장히 예쁘네요 이것도 뿌리 안 내렸어요 자 지금 이제 내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동백 예 홍동백검이고요 4만원입니다 홍동백검 이런 거는 뿌리 내렸어요 아주 든든 이거는 일찍 수입 들어온 다육이고요 이런 거는 이제 큰 신상들 들어온 건데요 너무 예뻐요 작지만 네 홍동백검도 4만원 사이즈도 아주 크고요 묵별검입니다 4만원 묵별검 4만원 자 키가 커서 이렇게 멀리서 잡아야 돼 다 찍히네요 묵별검 좀 색이 좀 오묘하네요 지금 봐서는 메두세아검입니다 3만 5천원이고요 자 메두세아검 3만 5천원 이는 천합검 천합검 4만원입니다 4만원 별의별 검이 다 있죠 4만원짜리 자 멀리서 이거 잡아드릴게요 웨딩부케입니다 4만원입니다 웨딩부케 4만원 묵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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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 같습니다 진짜 부케 같네 부케 요 아이는 흑사금 3만원입니다 흑사금 3만원 흑사금 3만원 자 로즈에오니엄 예 만원하고요 로즈에오니엄 만원 부디는 창을 퇴실하죠 목재도 좋고 베이비볼 육천원 요런것도 한 만원씩 할껀데 육천원에 해 놨네 자 2도짜리 아주 탱글탱글하게 물도 예쁘게 들고 있구요 자 2도짜리 요거 14cm 넘을 것 같아요 네 수미미티 6천원입니다 육천원 수미미티 6천원 하고요 네 꼭 이제 만방을 시작했습니다 수미미티 6천원 아 애플캔디 7천원 애플캔디 7천원 하고요 애플캔디 7천원 하고요 요리가 삥돌이 자고 이것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봐서는 아직 안나왔는데요 곧 나오지 않겠나요 퇴실한데 좀 쑤욱하게 이렇게 달면은 예 자 미인경 7천원이고요 홍등도 7천원이네요 홍등 7천원 아우 대박이다 이거 정말 이거 12cm 분이고요 아우 너무 예쁘죠 아우 너무 예뻐요 홍등 예 또 마디바 7천원짜리 있습니다 마디바 지금 보세요 7천원인데 아우 프릴 잡힌거 보세요 지금 이거 프릴 잡히면은 벌써 또 묵었다는거 묵었다는거 어 정말 좋네 16,7cm도 되겠어 사이즈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저렴하고 너무 예쁘고 좋네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6천원 네 6천원 황홀한 연꽃 6천원짜리 되있고요 샬롯 6천원 하고요 샬롯 6천원 청솔 7천원입니다 7천원 청솔도 7천원 네 이런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또 이런거 예쁜데다가 딱 심어놓으면은 예 작품이 작품 아 이거 파스텔리아원 아 이것도 이거는 원래 만원짜리 6천원에 오늘 6천원 하고요 2도짜리입니다 지금 물이 살짝 들었어요 보라빛으로 네 홍매화입니다 7천원 합니다 홍매화 7천원 좋죠 홍매화도 괜찮네 홍매화 7천원 이었고요 요거는 웨딩입니다 예 천원 세일 들어갔어요 웨딩 2도짜리 사이즈 14cm 정도 되겠고요 7천원짜리 웨딩입니다 블루틴 블루틴 예 이것도 천원 세일 들어갔어요 자 블루진 르비 도나 르비 도나 예 7천원 합니다 7천원 르비 도나도 정말 좋아요 이거 작년에 이때는 여보 보다 조금 더 큰 2도짜리 2만원 이었어요 이거 좀 키우면 되잖아요 자 2도짜리 이런거 테일 오사 6천원 하고요 테일 오사 오 이쁘죠 이것도 자 핑클 르비입니다 6천원 합니다 핑클 르비 6천원 5도짜리 그러니까 오늘은 7천원짜리가 제일 비싸네 여기서 저희 애원님 속 꽉 치우고 놔두고 샤르믄 7천원입니다 샤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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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천원 자 12cm 예 라탄 예 군생이 7천원입니다 요거 만원에다가 7천원에 예 하구요 자 라탄 실루엣 아 실루엣입니다 5천원에 입니다 실루엣 5,000원 2도짜리구요 虱 네 오참언 곤생 6,000원 파인 로즈 7,000원입니다. 파인 로즈 7,000원 이거는 막 짜조색으로 시트게 물드는 아인데 아직 이건 이래서 이래요 파인 로즈 15cm 가량 되겠고요 물로 4,000원입니다. 물로 물로 4,000원짜리 사이즈는 10cm, 11cm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일락 7,000원이에요. 라일락 얼굴 4개짜리도 있고 또 3개짜리도 있고 라일락 라일락 패러독스 7,000원 북해 6,000원 합니다. 북해 이거 만원 해당하는데 처음에 가져왔을 때 계속 갖다 가져오긴 하는데요 8,000원 내리고 또 이제 6,000원까지 내려왔네요 자, 6,000원 국해 6,000원이에요 아, 소인제입니다. 6,000원입니다. 소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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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원 아, 말간 7,000원 하고요 말간 말간 언제 한 번 이거 물들은 거 가져오셨는데 이거는 이것도 좀 노랗거리 하네 이렇게 네, 3도짜리 네, 좋다 이것도 7,000원 아, 오늘 다 저렴하게 해 놨어요 핑크베라금입니다 이것도 7,000원이고요 핑크베라금 자, 7,000원짜리 아, 살아보니 예, 슈퍼클런 6,000원입니다 아, 셀이 6,000원 하고요 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되는 셀입니다 6,000원 아, 한 12cm 네, 되고요 아, 해리 왓슨 예, 7,000원 해리 왓슨 해리 왓슨이 참 뽀긴 한데 이거 지금 아직은 예, 이렇게 그이지가 못됐어 7,000원 해리 왓슨이 딱 저거 러브리로즈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요거는 좀 특이하게 금, 금, 금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요 두개가 제스타입니다 6,000원입니다 제스타 6,000원 고스젤리 7,000원 고스젤리 7,000원 이렇게 3D짜리 고스젤리 7,000원 고스젤리 7,000원 이렇게 3D짜리 네 홍화장 6,000원 하고요 홍화장 6,000원 홍화장 6,000원 홍화장 꽃이 이쁘나 홍화장 한 번 봐면 자 셀라이즈 금 4만원 셀라이즈 금 4만원 이거는 뿌리 내렸네 자 슬라이즈 그럼 4만원짜리구요 완전 대풍 자 오늘은 이렇게 에오니엄소 몇가지 소개도 했고 또 저렴한 아이들 군생 따글따글 묵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세일해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거에요 가격대비 진짜 다른데 하고 대비해봐 대조해보면 아시겠죠 오늘 선물도 받아가시구요 오늘 영상에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